바게트 방 모양의 본선 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 누메아로 갑니다 유칼레도니아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수도 누메아 중심지다운 활기와 함께 여유가 공존합니다 아름다운 시트롱 해변은 현지인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있는 곳 해가 지면 적막감이 광도는 여느 해변들과는 다릅니다 석양빛 바다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낭만에 빠져듭니다 여행자들은 여행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을 두고 이대로 하루하루는 여행이 있는 곳으로 인식을 두고 여행이 있는 곳이 1위에 있는 곳입니다 노선이 파란색, 여행이 너무 멋져서 그리고 또 내일은 날이 되기 때문에 쟤가 될 거 같아요 그저 거기에 있는 곳은 바로 인식을 Nacional 그 이곳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여행을 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인식을 만나요 지는 태양의 아쉬움은 함께 달래며 하루를 배웅하는 사람들 하지만 여행자들은 멀어져가는 하루를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또 다른 설렘을 부릅니다. 그렇게 들썩이는 마음으로 모여든 이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밤을 보낼 거라는데요. 저도 축제를 즐기며 함께 어울리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디서 이렇게들 모여들었는지 사람들 물결이 출렁입니다. 축제에 흠뻑치한 사람들 프랑스 바이온 축제의 기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 바이온 축제의 기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제의 규모는 세계에서도 손꼽힌다는데요. 축제가 시작되면 온통 흰색과 붉은색이 거리를 물들인다고 합니다. 유럽계 사람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누메아에는 프랑스의 문화가 자연스레 녹아있는데요. 줄줄이 앉아 꼬리물기로 사람들을 비행기 태우는 이 놀이가 가장 신나 보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손이 만든 진검다리 레를 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축제란 이렇게 온전히 나를 내맡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찔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경험 정말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밤새도록 돌림 노래처럼 이어져도 좋을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다들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건가 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그럴 새도 없이 계속 사람들이 밀려나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말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굉장히 즐거웠어요.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매일 일상으로의 모험을 떠나고 삶을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들. 그들의 순수 열정은 오늘도 지치지 않습니다. 행복한 모든 도움을 축제하고 싶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가 흥미로운 자격을 획믈분도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어요. 좋은 일상으로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좋은 일상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그냥 corri Вам 부avian 기회의 주인을 많아주세요. 좋은 일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상으로 인정하기도 해요. 경이로운 자연의 힘이 만들어낸 놀라운 작품과 그 속에 사는 이들의 순수한 웃음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ANGANIA ANGANIA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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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